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신데요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 The Prodigal God 한국에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뜻은 제멋대로 방탕한 이란 뜻도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팀켈러 목사님은 후자의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전에 알고 있는 The Prodigal Son 즉 탕자에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The Prodigal God 즉 앞뒤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쓰는 아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둘째 아들의 도망과 귀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려는 진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1막의 주인공이라면 2막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슴 뭉클한 해피엔딩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속을 부수고 깨뜨리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파괴적인 자기중심성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첫째 아들의 도덕주의적 삶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감각적인 길이나 아니면 첫째 아들의 윤리적인 길 모두 영적으로 볼 때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오직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길에 들어서고 그의 구원에 바탕을 둔 삶을 살 때 우리도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 궁극적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The Prodigal Son, 탕자, The Prodigal God, 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에 제가 6월에 목사님께서 총회를 가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설명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첫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사춘기, 부재로는 또 다른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면 바리세인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리세인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는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세인들의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특유의 은유법을 사용해서 대속, 희생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은 후에 축제를 여는 것이 주인공들의 주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세 번째 비유 잃어버렸던 두 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 탕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주인공 탕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돼지우리였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돼지우리 속에서 철저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누가 보검 1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무조건적인 철저한 항복을 하고 백기를 둡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아들도 아닌 품꾼의 하나 종으로 봐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가 마치면 한 편의 아름다운 탕자의 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출 여행 고난 깨달음 그리고 귀한에 이르며 성숙해가는 전형적인 성장 드라마의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 뒷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둘째 아들의 귀한이나 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맏아들의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탕자가 돌아오면서 첫째 아들의 인생은 갑자기 문제가 많은 인생처럼 헝클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왜 문제가 많은 인생처럼 헝클어지고 말았을까요? 첫째 아들은 왜 또 다른 탕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혹시 나의 삶도 첫째 아들과 같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 아들은 왜 또 다른 탕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보금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여러분이 만약 형의 입장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 어떠한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내 동생 빨리 가서 얼굴 좀 보자 어떤 분들은 끄덕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첫째시라면 아마 이 형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저와 같은 막내라면 당연히 형이 그래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오늘 나오는 28절의 모습은 정반대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헬라 원어로는 그가 노하여 He was angry 이거를 어떻게 적혀있냐면 오르기 팬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동사 오르기조의 원뜻은 일시적으로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형은 오늘 갑자기 동생을 보고 그냥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불만과 분노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망나니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싸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간 것도 이 형은 화가 나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우리 집에서 둘째 동생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눈물 짓는 아버지를 보며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반발의식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자기 자신보다 망나니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큰 형은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다시 처음 15장 1절 2절로 가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원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큰 형과 같은 모습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인데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었던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일꾼들이 일 마치기 직전에 들어와서 아주 적게 일했던 일꾼들에게도 같은 품삭을 주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원망의 모습을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도원 농부들 일찍 왔던 농부들 또 요나 아니면 이 첫째 아들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바로 주인의 주인된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 잠깐만요! 죄의 본질은 원죄 사형리에서 많이 들어볼 때는 불순종이라고 하던데 죄의 본질은 원죄, 불순종이 아닌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 죄인이 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시작하려나 보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니 못 먹게 하려면 동산 끝에다가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지 아니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처음부터 죄짓기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따지면서 묻진 않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은 단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되는 확실한 증거 스모킹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과일들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단 한 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이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죄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되게 솔깃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 나무 열매를 뜯어 먹게 되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한 발을 슬쩍 세상에 걸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과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또 다른 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시 퇴계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왜 또 다른 탕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반만 인정한 첫째 아들의 행동은 결국 자기의, 자기 공로 Self-righteousness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화를 삼키지 못하고 아버지께 속마음을 막 털어냅니다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형의 태도는 사실 매우 솔직해요 형은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는 동생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동생에 대한 비난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을 대했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29절 3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5장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문장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한테는 송아지도 아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은 당신의 아들이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그 살림을 모두 삼켜버렸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비난 이전에 동생이 환대받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렇게 환대해 주지 않았다는 섭섭함이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매일 성실하게 일한 자신에게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잔치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를 섬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어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아버지를 섬길 때 자신이 종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의 자녀라는 인식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한 의무감에서 아버지를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로 표현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다시 누가 보금 15장 1절 2절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째 아들로 표현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은 바리세파 사람들과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을 큰 아들에 비유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은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이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신앙의 사춘기 또 다른 탕자라고 정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이 이제 나도 클 만큼 컸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독립선언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제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째 하고 있는데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잠시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기존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이 불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수고가 어렵다고 혹시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에 있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신다면 지금까지 노력이, 나의 노력이 희석된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우리도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불평처럼 불평하며 종처럼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생각하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